거꾸로 가는 시계 젊어지고 어려지고 예뻐지고 날씬해집니다 G7 피트니스의 친절한 츄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번 영상 7일간 팔뚝살 쫙 빼는 운동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고요 효과도 많이 보셨다고 후기를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은 반면에 선생님 저는 팔이 아니라 어깨가 아파요 승모가 올라와요 어떻게 하면 어깨 힘을 빼고 운동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문의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정말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통해서 우리가 솟은 어깨를 내려오게끔 하고요 어깨 힘을 빼는 그런 방법 그리고 아울러 어깨가 정말 시원해지고 아름다운 어깨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많은 여성분들이 팔이나 상체 등에 운동을 하실 때 승모나 어깨를 쓰셔서 정말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 트레이너 없이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고민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하면 정말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 트레이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제 운동 중 팔을 날씬해지게 하기 위한 팔뚝살 운동을 하실 때 바른 자세로 어깨와 승모의 개입이 최대한 안된 상태에서 팔에 독립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이 굽고 승모가 앞으로 솟은 상태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운동을 하게 되면요 팔에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깨와 승모에 부담을 주어서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승모가 올라올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섹시하고 날렵한 등을 만들기 위해서 레플다운이라는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승모가 솟아 있어요 어깨와 승모가 운동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 등 운동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승모가 속고 어깨 통증까지 유발되는 오히려 운동 안 하는 것이 나은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비롯한 상체 운동을 하실 때 정말 어깨의 힘을 최대한 풀어주는 것 그것을 그 느낌을 배우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팔을 비롯한 상체 운동을 하실 때 어깨나 승모가 개입이 돼서 어깨 통증을 유발하고 승모가 올라오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는 밀접한 관련을 가진 근육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극상근, 오회안근, 승모근입니다 바로 이 근육의 수축 이완 작용을 통해서 또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 근육을 말랑말랑하고 탄력있게 가꾸어 주셔야 하고요 또한 승모근 하부 즉 하부 승모가 굳어져 있어서 상부 승모가 자꾸 올라오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도 하부 승모근을 스트레칭 및 운동을 시켜주셔서 말랑말랑하고 탄력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운동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운동을 하지 않아서 굳어지고 타이트해진 그런 짧아진 근육을 반복적인 수축 이완 작용을 통해서 말랑말랑하고 탄력적으로 젊고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 그런 운동법과 두 번째는 운동 후에 타이트하고 굳어진 그런 근육들을 길게 스트레칭을 해드림으로써 모세혈관 속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젊고 건강하게 근육들을 가꾸어 주는 그런 스트레칭법을 저와 함께 해보실 겁니다 네 이 운동과 스트레칭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세 가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팔이나 상체 운동을 하실 때 승모나 어깨의 개입을 최소화시켜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원하시는 몸매에 보다 가까이 가실 수가 있고요 운동 후에 부상이나 통증까지 예방하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용적인 효과인데요 상체 운동을 통해서 보다 얼굴이 작아지고 목이 길어지고 여성여성스러운 가녀린 어깨 라인 아름다운 어깨 라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적인 측면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운동을 통해서 목이나 어깨 주변이 정말 가벼워지고 건강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상체를 보다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는 운동 속으로 저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자세 잡아주시고요 어깨를 위로 올렸다 내려주실 거예요 옆모습 보시면 가슴 펴서 귀 연장선 아래 어깨가 있다 생각하시고 탁 이렇게 탁 늘어뜨리면서 쭉쭉 짧아진 근육을 늘 이르게 해주세요 쭉 30초간 실시합니다 어깨를 위아래로 앞모습 보시면 쭉 귀 옆까지 최대한 위로 최대한 아래로 탁 이렇게 탁 뒷모습 보시면 탁 탁 이렇게요 네 두 번째입니다 돌려서 탁 내릴게요 돌려서 탁 옆모습 최대한 크게 돌려서 어깨를 탁 어깨를 정말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깨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탁 이렇게 어깨 돌려서 아래로 어깨 돌려 아래로 어깨 돌려 아래로 배꼽은 쏙 집어넣으시고 가슴 어깨 돌려 아래로 오인신경을 어깨에만 독립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근육 집중의 법칙입니다 아래로 하셨으면 쭉 아래로 당기시면서 가슴 사슬 윗방향으로 해주시고요 배꼽은 쏙 집어넣으세요 후우 여기서 네 여기 승부를 쭉 최대한 늘려주세요 쭉 네 이렇게 쭉 늘려주세요 30초 30초 할게요 가슴 업하시고 쭉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시고 턱은 당기시고 입으로 이렇게 정지해 주시고요 네 쭉 지금 늘어나는 승복을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는 뒤에서 앞으로 뒤로 가서 앞으로 어깨 운동은 수시로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정말 목운동 어깨 운동 정말 수시로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쭉 집어넣고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어깨 통증이나 정말 미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쭉 그래서 돌려서 내려 정말 사소하지만 주요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자주 해주세요 돌려서 내리고 돌려서 내리고 돌려서 네 그 다음 동작입니다 손을 뒤로 깍지껄 시키시고요 예 승무만 올렸다 내렸다는 동작 해볼게요 네 이 동작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깨만 그러니까 승무만 어깨 삼각근하고 승무만 으쓱으쓱 으쓱 대부분 팔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어깨나 승몰 근육이요 짧아져 있고 정말 타이트해지고 굳어져 있다는 소리거든요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승무만 팔을 쭉 펴시고 으쓱으쓱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옆모습 가슴 딱 펴시고 그 다음 동작입니다 네 위로 기도하실게요 팔은 귀 옆에서 가슴 쭉 위로 하시고 바닥 쏙 집어넣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전체들 어깨와 네 견갑 전체를 올리시는 그런 동작인데요 뒷모습 보실게요 네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견갑 밑에 하부숨무근 네 이 운동 굉장히 안하셔서 굳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활성화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안하시는 분들 많아요 속근육 속단이 쫙 나는 동작이죠 네 이 동작 끝나셨으면 네 이제 털어 주실게요 쭉 어깨 한번 털어 주실게요 어깨 앞뒤동작 굉장히 안되시죠 배꼽 쏙 집어넣으시고 네 쭉 털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팔 전체까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털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30초 네 오션의 순환이 정말 잘되고 슈퍼내지는 그런 동작입니다 네 1초 남았어요 그 다음 극상근 스트레칭 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극상근이거든요 어깨뼈 바로 밑에가 이렇게 만져지는데요 이 부분을 쭉 늘려주셔야 돼요 여기를 그러면 동그랗게 어깨 잡으시고 등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요 쭉 아래로 얘를 당겨주세요 이렇게 쭉 늘어나도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그래서 멈추시는 거야 30초간 하나 다시 쭉 당겨주세요 셋 넷 네 정말 이 근육이 늘어나시는 걸 느끼셔야 돼요 30초만 더 해볼게요 쭉 쭉 쭉 늘리세요 그리고 정지해 주세요 쭉 항상 근육 집중이 법칙 근육이 늘어나는 것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운동이 됩니다 쭉 계속 늘려주세요 극상근 스트레칭 쭉 늘려주세요 짧아지면서 팔을 올릴 때 어깨 전체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승모가 개입이 되고 말랑말랑하고 탄력적이고 방금 뽑은 갈을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30초 지났습니다 그 다음은 승모근 운동이에요 승모근 승모근 운동 하시는데 손으로 해서 머리 옆에 옆에 승모 늘려주시고 이 운동 많이 아시죠 쭉 손에 무게를 머리에 다 얹으세요 머리는 그냥 승모는 그대로 늘어나는 것에 집중하시고 저항하지 마시고 손에 그대로 속 무게를 이 속 무게로 승모를 늘려주세요 입으로 스트레칭할 때는 후 늘려주시기 네 3초 남았습니다 네 30초 그 다음 네 이 운동 정말 어깨가 뭐 뻐근하시거나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탁탁탁탁 떼시고 마사지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스트레칭부터 해줘 보세요 정말 시원해지고 우리 근육은 늘 신해집니다 이래서 우리 손모가 짧아지면서 얼굴 근육은 잡아당겨서 얼굴도 처지거든요 얼굴도 리프팅 되는 효과까지 얻으실 수가 있고요 물이 길어지고 늘씬해집니다 쭉 늘어나는 승모에 집중해 주세요 그 다음 양손으로 머리를 잡으시고 쭉 네 뒷 승모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쭉 보이시나요 여기를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쭉 쭉 늘려주세요 네 정지해 주세요 네 옆에 양옆과 후 이것도 30초 들어갈게요 머리도 하얗게 비우세요 그렇게 되면 정말 스트레스 해소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30초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의 양근 스트레칭인데요 책상 앞에서 손등을 내 몸쪽으로 하시고 책상을 잡으실게요 책상으로 쭉 들어 올린다 생각하세요 가슴 사슴 윗방향으로 올려주시고 팔뚝 안에 있는 그런 오후의 양근을 쭉 길게 늘려주세요 어깨는 아래로 쭉 당겨주시고 후 후 후 배꼽을 쏙 집어 넣어주시고 당겨주세요 쭉 네 요 항상 근육이 짧아지시면 안 되시거든요 쭉 늘려주십시오 목 뒤쪽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후 늘어나시고 네 30초간 실시합니다 네 그럼 반대는 뒤쪽으로 제가 실시할게요 반대 같은 요령으로 하셔서 쭉 어깨는 아래 방향이에요 후 늘려주세요 쭉 늘려주세요 책상으로 두는데 어깨는 아래쪽으로 그래서 팔이 길게 늘어나는 것 같이 후 하나 둘 둘 셋 30초간 실시합니다 쭉 이 팔이 팔뚝이 안에 있는 오해안근이요 길게 스트레칭 되는 그런 느낌에 집중해 주세요 후 후 네 네 네 지금까지 굳어지고 타이트해진 근육을 수축 이완 반복 작용을 통해서 근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운동과 길게 짧아진 근육을 길게 늘이는 그런 스트레칭 운동법을 저와 함께 해보셨는데요 정말 딱 정말 시원해지고 어깨가 개운해진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운동법 정말 간단하잖아요 이 운동법을요 수시로 해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 생각나실 때마다 수시로 어느덧 여러분은요 얼굴도 작아지고 목도 길어지고 열이 열란 목 어깨와 그리고 어깨 통증으로 인한 마사지가 필요 없는 건강하신 목과 어깨를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정보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더욱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아름다울 수 있는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